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두 번째는 그래서 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네 교육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그 중에 우리 회사한테는 뭐가 맞고 뭐가 더 뭘 들어야 돼 그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실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소통 교육 그리고 두 번째 챕터가 팀빌딩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런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이 제안서는 강사가 하고 싶은 얘기만 담겨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제안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합격 제안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마음에 질든 안 질든 그냥 해보자 그러셨구나 잘했어요 잘했어요 선생님한테 호칭 받을 거니까 저를 완전 신뢰하시는군요 해야지 뭐 되든 안 되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그냥 잘하든 말든 해보자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해보자 이런 거 저는 했어요 잘했어요 저는 그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코칭을 해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떤 거든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피드백을 계속 지금 나오거든요 생각들이 저도 보면서 나오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말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게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 강사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너무 준비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강사가 하고 싶은 말만 줄줄줄줄줄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이 제한선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냥 페이지 넘어가면서 보다가 끝 이렇게 될 거에요 제가 만약에 고객사 상장자라면 그래서 여기서 좀 개선했으면 좋을 거 같은 느낌은 이 프로그램에 전체적인 메뉴판을 한번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음식점 가면은 메뉴판 있잖아요 여기서 뭐 코스별로도 있고 아니면 중국집 가면 면류 뭐 요리류 그리고 뭐 이런 밥류 이렇게 다 나눠져 있듯이 아 한눈에 봤을 때 고객이 뭐뭐뭐뭐 이거 먹어야겠다 라고 탁 찝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메뉴판은 중국어로 써있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볼 수 있도록 한국어로 써있고 더 좋은 거는 사진이 들어가면 가독성이 좋고 시각적으로 좋잖아요 제한서도 메뉴판처럼 안 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혼자서 되게 어려운 용어들을 아는 강사만이 아는 용어들이 밑에 줄줄이 나와요 사실 몰라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저도 딱 봤을 때 낯설어요 제가 봐도 낯선데 교육 담당자는 얼마나 낯설겠어요 용어들이 어렵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프로그램 소개할 페이지에서는 바로 소통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통교육의 메뉴판과 한 페이지에 소통교육과 팀빌딩의 전체적인 메뉴판에 가이드라인이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한눈에 아웃라인이 딱 그려져야지 이 사람 봤을 때 아 이 다음 페이지에서는 프로그램 소개가 나오는데 한눈에 봤을 때 아 소통교육은 여섯 가지 프로그램 팀빌딩은 뭐 다섯 가지 프로그램으로 메뉴가 있구나 근데 여기서 더 좋은 메뉴판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 메뉴판 하나 딱 만들고 나서 초급 중급 고급처럼 단계별로 나눠요 그냥 다 같은 메뉴고 다 같은 짜장면 짬뽕이에요 이게 아니라 짜장면 먹은 다음에는 짬뽕을 추천하고요 짬뽕 드신 다음에는 뭐 우동을 추천하고요 이런 식으로 고객의 심리를 봤을 때 아 1단계를 들었을 때 꼭 잘 듣고 나서는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강사님 그 다음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아 저희는 지금 어느 수준의 직원들인데 어떤 걸 들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교육 담당자 입장에서 저희 직원들이요 지금 사이가 상중하 중인 하 정도인데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고 저희 직원들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뭘 들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통과 팀빌딩이라면 결국의 목표는 직원들끼리 잘 지내고 화합이 잘 돼서 회사 입장에서도 수익이 잘 나고 매출이 잘 나게 하는 거고 퇴사를 적게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목적을 계속 대세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뉴판에서는 이 수준의 조직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 메뉴 첫 번째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심화 단계는 이거 국기로 치면은 웰덤, 미디엄, 웰덤 이런 식으로 레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절한 메뉴판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이해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왜 교육할 때 타임 테이블이 크게 있잖아요 만약에 1박 2일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그 교육 1박 2일 동안 뭘 하는지가 그 타임 테이블을 보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잡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약간 업셀로 팔 수 있는 거를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업셀링 할 수 있는 제안서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는 이유가 담당자가 봤을 때도 사실 이 다음 세부적인 그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어차피 세세하게 봐도 이해를 못하니까 안 봐요 그러니까 이 메뉴판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뒤에 가서 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메뉴판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메뉴판을 엄청 잘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냥 타임 테이블처럼 시간적으로 이게 아니라 단계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레벨 1, 2, 3 레벨 1, 2, 3 맞아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레벨 1 단계 조직은 이것부터 2, 3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하던 레벨 1으로 표시를 하던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의 소통 그러면 강사님의 1단계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았으면 강사님 두 번째 단계도 의뢰할게요 세 번째 단계도 의뢰할게요 이런 식으로 연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제안서만 봤을 때는 뭔가 하나가 들어와도 그냥 단타성의 교육밖에 안 돼요 그래서 메뉴판이 일단 필요하다 그래서 뭘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지금 강사님은 뒷장에 다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강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 강사의 시선에서 만든 제안서예요 사실 그 장표는 담당자들은 거의 안 들어올 거예요 저도 눈에 안 들어와요 small concern 곧 대단히 알 해완 의